네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언박싱을 통해서 매빅2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매빅2를 지금 비행객으로 왔습니다 컨트롤러는 그전과 디자인도 동일하고 사이즈도 똑같지만 매빅2 프로 같은 경우는 그전보다 약간 좀 무거워지고 약간 좀 커진 크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1인치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 정도 크기가 이 정도 사이즈는 매빅2가 출시된 만큼 놀라운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인치 센서가 달린 매빅2 프로를 한번 비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영상 퀄리티를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버스 지자의 매빅2 프로의 장착된 카메라는 1인치 센서 핫셋블라드 카메라가 적용되었는데요 핫셋블라드는 스웨덴 카메라 제조회사로서 인류 달창류 순간을 담은 카메라로 유명합니다 DJI는 2015년 핫셋블라드 지분을 인수한데 이어 2017년 또다시 지분을 인수하고 2년간의 연구 끝에 드론에 가장 적합한 카메라를 개발하고 최초로 DJI 매빅2에 적용시켰습니다 DJI 매빅2 프로 카메라는 2천만 화소 1인치 시모치 센서 F2.8에서 F11 졸귀값을 지원하며 4K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핫셋블라드 독점적인 내추럴 컬러 솔루션 HNCS 기술을 적용시켜 정확하고 선명한 색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JI 매빅2 프로로 촬영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빅 프로의 센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셨던 위, 위쪽에 있는 장애물을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지금 위에 기체 위로 장애물이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이 나무, 보통 나무가지에 걸려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네빅 프로는 지금 나무 내립을 감지하고 위로 올려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위헌에 방지할 수 있고요. 놀랍습니다. 위쪽에 나무를 인지하고, 위로 더 고도로 안 올라가고, 심지어 아까 액티브 트랙, 사물을 쫓는 와중에도 이게 작동을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